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3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드디어 천스닥 천스닥? 코스닥이 이제 천 포인트 갔다는 거죠? 20년 만에 갔다는 건데 20년만 20년 와 대박이다 저는 이제 20년 전에는 전혀 주식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히 좀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죠? 아니 뭐 걱정은 걱정이고 일단 축하해야죠 축하나고 사실 감회가 있거든요 2000년 9월 14일이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진짜 이게 1000.65인데 이게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수리슬쩍 돼버렸네 수리슬쩍 수리슬쩍 돼버렸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연초 이후에 조정 국면이니 뭐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92층에 했는데 코스닥이 쓱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은 감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한 30년 가까이 주식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코스피 3000포인트도 굉장히 의미 있죠 그런데 코스닥 1000포인트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20년 만에 처음이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그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스닥을요 코스닥 시가총액 전체 다 합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정프로? 코스닥 시가총액? 시가총액 전체 전체 다 모든 코스닥 다 합쳐서 얼마예요? 800조? 이거 봐 이거 봐 410조예요 410조 아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테슬라 한 종목마다 안 되고 삼성전자가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플의 오브레일이야 비유도 안 되고 애플이 다 아 그래요? 지금 코스닥이 우리 가보세요 바이오 거의 다 거기 있죠 그렇죠 IT 부품 소재 장비 거기 다 있죠 다 있죠 또 요즘 뜬다는 2차전지 부품 장비 거기 대부분이죠 인터넷 없이 이런 데도 다 그쪽이 많죠 그런데 이거 다 합쳐서 지금 1000포인트 넘었는데 411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중소기술기업도 벤처생태계의 현 주소입니다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넘었는데 이거 다 합쳐봐야 410조라 3000포인트나 가야겠네 아니 그 저 뭡니까 쿠팡 쿠팡 어떻게 됐죠 미국에 미국에 가장 먼저 100조 했잖아요 100조잖아요 100조 쿠팡 같은 거 4개 있으면 이거 다 산다 발이 됩니까 이게 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네 3000스닥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냐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시냐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자본시장이 엄청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셔서 엄청 화랑이고 그런데 410조라는 얘기에요 410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해낸 일이에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16조 3000억을 사셨고 올해 들어서 3월 말까지 5조 3000억을 샀는데 외국인과 기관 올해 들어서 3월까지 9천억 3조 기관이 411조 정도밖에 안 하는데도 3조 이상 팔았네요 물론 이제 코스피에 비하면 좀 덜 판 건데 그래도 어쨌든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된 거다 그런데 어디가 많이 올랐나 볼게요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가 작년 말에 5578인데 작년 저점 대비해서 158%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소재 섹터가 있거든요 이게 작년 저점 대비 작년 말 기준으로 142% 142%가 올랐다고요? 142% 작년 저점 기준? 작년 저점 대비 그러니까 3월 기준이겠지 그래서 코스닥 150 산업재는 105% 코스닥 150의 필수 소재는 103%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97%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바이오가 이끌고 그다음에 소재 산업재 이게 뭐예요? 제가 아까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많이 올랐고 그래서 어쨌든 위험 요소가 뭐가 있냐 얘기할 때 5월 초부터 공매도가 개시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공매도를 앞두고 있어서 사실은 이거 어찌 보면 이거 이런데 왜 그러면 영향을 안 받냐 대형주 위주로만 일단 공매도 제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이켜보면 작년 3월에 우리가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하다가 1년 연장을 하고 이번에 이제 1년 2개월 만에 재개를 하는데 그런데 대형주 위주로만 일단 재개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잘한 거라고 봐요 공매도를 연장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매도의 시장 뭡니까 어떤 시스템 차원에서 공매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건 차체하더라도 과도하게 매물이 특정 종목이나 이런 데 쏠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공매도 금지는 이렇게 돌이켜서 놓고 보니까 그나마 우리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생태계를 위해서 그렇다고 지금 코스닥이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코스닥이요? 네 아니죠 코스닥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공매도 재개가 되는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도한 공매도가 돼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스퀴즈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본시장의 코스닥의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벤처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가들은 코스닥 상장이 거의 유일한 엑시시거든요 코스닥 상장이? 네 코스닥 상장 외에 그분들이 10년 20년씩 기술 개발하고 해가지고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M&A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개인이 어떤 기술 개발한 거 가지고 개인의 어떤 역량 이런 것 때문에 그걸 팔고 나올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왕성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자본의 어떤 물대는 효과 이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만 우리 기업들이 하부 구조가 단단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대형주 위주의 투자도 물론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코스닥 쪽에 기술 개발하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스타디를 하면서 많은 투자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고요 그래서 기관들 외국인들도 아마도 이런 건강한 생태가 더 확충되고 그러면 나스닥까지야 갈 수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코스피에 비해서도 왜소함이 조금 더 극복되는 그런 좋은 시장을 기대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 오늘 아침 이 뉴스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긴장하셨을 텐데 미국이 드디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압박을 시작하는 겁니까? 중국 쪽으로 중국 때리는데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제 백악관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를 했는데 미 안보회의 산하의 AI위원회라는 데가 있는 게 여기서 뭐를 대통령이 권고를 했냐면 기존에도 사실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핵심 장비 업체가 있는 나라들하고 연계해서 EUV 장비 노광장비의 아주 핵심적인 ASM 염두인데 그런데 이거를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장비까지도 확대해야 된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계속해서 벌리기 위해서 이게 국가 안보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무슨 통상 무역 이런 게 아니라 안보회의 산하에서 대통령한테 권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통상 대통령이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사전에 다 조열되는 거니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EUV 노광장비의 전단계 기술인 게 전단계입니다 액침불화 아르곤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노광장비 등 심자외선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건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모셔서 다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한테 큰 뉴스냐면 삼성의 시안 공장이라든지 SK의 우시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미 굉장히 큰 규모의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런 핵심 장비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중국 공장의 삼성이나 SK의 공장이 첨단화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경쟁력을 잃을 거고 그러면 생산성이 반도체는 사실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품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인텔 이 친구들이 그래 팔았나? 랜드 공장을 팔았잖아요 우리가 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움직임을 알고 팔았나? 그런 것들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라는 게 연어를 쭉 보니까 사실 트럼프 때 굉장히 격하게 싸웠는데 그 전 정부인 오바마 때도 사실은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제재라든지 이런 견제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면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 연간 내내 이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질서의 어떤 재편 과정에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매개가 될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어쨌든 뒤렘 1등 하는 나라고 1, 2등 업체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포지셔닝해야 될지 그 부분이 고민이자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또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굴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니까요 사실 우리가 미국이 무섭나? 어찌 보면 디스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에서 중국이 사실 더 무서운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반도체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역학 구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숙제도 오늘 아침에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줄타기도 또 잘해야 되겠네요 우리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리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인텔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만들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한테 주겠다 이게 인텔 CEO가 펫 겔싱어라고 신임 CEO죠 CEO가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6에서 9개월만 주세요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사실 인텔은 자동차용 반도체를 안 만들거든요 사실 자동차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자동차용 반도체가 아주 고품이에요 기술력이 많아야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비교적 저가가 많죠 그리고 돈도 잘 안 되는 그런 건데 이게 이런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거 50대가 생각이네요 50대 청와대 들어오어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야지 딱 그러면 나오면서 기자회견 해버리잖아요 우리 이거 합니다 그렇죠 백악관에 다 갔다 오자마자 물론 그런 기업 내부의 어떤 전략이 여기에 투영돼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얼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가 이 겔싱어 인텔 CEO의 기자회견에도 아 인텔이 차량용 반도체를 한다고? 좀 갸우뚱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잘 선택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만큼 뭐가 있냐면 미국 정부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조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공장 건설할 때 뭔가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세금 깎아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돈을 준다는 거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자동차 업계의 입장에서는 인텔이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TSMC가 됐든 빨리 좀 해 주길 바라는 거 지금 현대차 쫄고 있잖아요 실제로 9개월이면 오늘 좀 해결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인텔이 한 6에서 9개월만 주면 자기네도 만들어서 바치겠다 그런데 이제 단서를 달았어요 포드 GM에 공급한다 이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수장들도 아마도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에 관련된 공기를 읽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힘이 센 모양입니다 미국도 이렇게 기업들이 알아서 막 뭘 하는 거 보면 자 뉴스 3은 그러면 이 정도로 저희가 오늘 정리하고요 뒤에 또 저희 준비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우리 교보진권의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nächsten Quinnipar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